자 이번 시간에는 이 abstract를 우리가 사용하는 사례로서 이 template design pattern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다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중에서 주기성을 갖고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좀 형식화 시켜서 또는 패턴화 시켜서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그러한 코딩 기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고 이 디자인 패턴의 각각의 기법들은 마치 건축에서의 공법과 비슷해서 그 각각의 기법별로 이름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할 때도 이번에는 template pattern을 쓸 거야 이번에는 전략 디자인 패턴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상대방도 그것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훨씬 더 쉽겠죠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또 만들어진 정립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그 디자인 패턴 중에 이 abstract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 패턴인 template method pattern이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이 html 아니죠 이 php 파일에는 html page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rend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내용은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html이 있고 바디가 있고 헤더가 있고 그 안에 php 아티클이 있고 푸터가 있고 그 안에 링크가 적혀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이 밑에 있는 요것을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기 있는 요기 있는 요것을 페이지 보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php 그리고 php는 hypertext preprocessor 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오고 웹사이트는 php.net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텍스트로 보여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요기에 있는 html 페이지와 텍스트 페이지 모두 똑같은 정보를 똑같은 형식으로 보여주는 클래스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위에 있는 것은 html 형식이고 밑에 있는 것은 텍스트 형식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즉, 정보의 구조나 이러한 것들은 html 페이지와 텍스트 페이지가 같은데 그것이 표현되는 형식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템플릿 메소드 디자인 패턴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랄까요 좀 더 잘 정제된 잘 규격화된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같은 파일을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리고 이 텍스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호출할 때는 자 이 화면을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복제를 해볼까요? 똑같은 파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이 좀 보기가 좋겠죠? 자 텍스트 페이지를 인스턴스화하고 렌더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습니다. 자 그럼 이 렌더라는 메소드는 이 텍스트 페이지라는 클래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php는 abstract page template을 찾아갈 것이고 abstract page template 안에는 렌더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메소드에서는 템플릿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네요. 그럼 템플릿이라는 메소드는 누구예요? 요것인데 거기에는 거기에는 abstract page template 안에 있는 header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 article 호출하고 그 결과를 result에 담고 풋터를 호출하고 result에 담는다 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순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리턴하고 render가 템플릿의 결과를 다시 리턴하면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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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텍스트가 출력되고 echo에 해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템플릿에서는 header, article, putter 라고 하는 저 세 개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 각각의 메소드는 abstract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abstract page template도 당연히 abstract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stract page template을 상속받는 텍스트 페이지는 반드시 header와 article과 putter를 구현해야 되는 책임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페이지 라는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header는 php다. article은 php hypertext preprocessor다. putter는 웹사이트 isphp.net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각각 리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header와 article과 footer가 호출되어야 된다는 것과 header가 호출되고 article, 그 다음에 footer가 호출되어야 된다는 그 순서가 이 템플릿에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header가 무엇이고 article이 무엇이고 footer가 무엇인지는 여기에는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자식 클래스가 이렇듯 구체적으로 구현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htmlPage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render라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htmlPage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는 render라는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abstractPageTemplate에 있는 render가 실행이 되고 똑같이 template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에 있는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각각의 메소드는 abstractPageTemplate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정의해요? htmlPage라는 클래스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즉 header는 내용이 이렇고 이런거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header는 이렇고 article은 이렇고 footer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html의 형식에 맞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는 텍스트 페이지와 구조는 같지만 형식이 텍스트가 아니라 html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같은 파일을 같은 파일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abstractPageTemplate과 텍스트 페이지 라고 하는 클래스와 그리고 htmlPage 라고 하는 클래스의 관계는 abstractPageTemplate이 어떤 구조와 어떤 순서로 메소드가 호출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텍스트 페이지와 html페이지는 각각의 헤더와 article과 footer가 어떤 모습 이어야 되는가 어떤 정보를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stractPageTemplate 클래스의 텍플릿 메소드는 파이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자식이 저걸 상속해서 저 순서를 함부로 바꾸는 것을 규제한 겁니다. 못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헤더와 article과 footer는 부모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abstract로 강제한 겁니다. 그러면서 렌더는 파이널도 붙어있지 않고 abstract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이런 방식만으로는 렌더링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 여기에 있는 이 html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렌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렌더를 호출하기 전에 html 태그와 닫히는 html 태그를 추가하는 것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예제에는 일반적인 상속의 예로써 렌더와 상속을 못하게 하는 예로써 파이널과 아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상속을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는 abstract가 모두 포함된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 예제를 같이 한번 코딩 해봅시다.